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조금만, 당장 해드려야지. 지난 가중 쑥대머리를 다 뒀다. 어, 임방울 선생님. 그 쑥대머리는 임방울 선생님이야. 내가 그 손녀딸한테 배운 곳이야. 춘향 형상 살펴보니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쑥대머리 큐, 너무 길어. 쑥대머리 딱 멈춰야 귀신 영영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박자관념 없으면 안 돼요. 쑥대머리 귀신 영영 귀신 영영 그렇게 해야 돼. 저 한마국 방울 저 한마국 방울 저 한마국 방울 찬자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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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인뿐이라 랑 없이 길게 하면 안 돼요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적당히 끊어줘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남군 보고 지고 고고 지고 고고 지고 고지정 정별구로 정멸부로 일장설을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내가 못 봤으니 풍무봉냥 시작 풍무봉냥 그 흙을 공부가 그 흙을 공부가 여름이 없어서 여름이 없어서 이로는가 이로는가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쏙때머리 귀신 형용 쏙때머리 귀신 형용 좋아요 저 한마고 옥방은 찬자리요 저 한마고 옥방은 찬자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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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생각난 것이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한양랑군 보고 지고 정별부로 고리장 정별부로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좋아요 공모봉냥 그을 공부고 공모봉냥 그을 공부고 여름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름이 없어서 이러는가 잘하시네 한 번만 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 떼머리 귀신 형용 쑥 떼머리 귀신 형용 좋아요 저 행마 옥빵 늦잘 이예요 저 행마 옥빵 늦잘 이예요 생각난 것이 이기뿐이라 생각난 것이 이기뿐이라 부구치구 부구지고 한양랑구은 부구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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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양랑구은 부구지고 거리장 청별후로 거리장 청별후로 일장서를 흘때가 못봤으니 일장서를 흘때가 못봤으니 좋아요 모봉양 그 훌궁부고 모봉양 그 훌궁부고 별을 공부어 별을이 없어서 이러고 가는가 별을이 없어서 이러는가 잘 들으시네요 붙여서 한번만 붙여서 한 번 더 가야되면 연인신원 연인신원 연인신원까지 안했어 여기까지 했어 아니요 여기까지만 했어 합창으로 한 번만 불러보죠 합창으로 거기까지 합시다 합창으로 배운 데까지요 하다 욕심되지 마라 한 장 다 갖고 아니 처음에 수다부님이 여기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그랬어 연인신원 금수르지 시작 연인신원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한 번 더 여인신원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인신원 금수르지 나를 잊고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인신원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인신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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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넌스톱으로 같이 되는대로 추원의 향 시작 추원의 향 정하우 광우창자리여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나무를 보고이고 어리정 청별 후로 일장서를 대가 못 봤으니 구멍냥 그을 꼭 별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신은 금수르지 나를 믿고 이러는가 그놈만 하나 더 배운게 헐썩 보드라 그 동기가 살다 와야지 내가 맹글맹글 몽골몽골이여 아따 그나저나 고생들 더운데 이렇게 또 왕님 해주시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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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